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우루 우루 일로와 우루 응 왔어 우리 우루 왔어 일로와 일로와 아빠 아빠 응 우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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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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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어 머리카락 보인다 어 우루 아빠여가지고 오늘은 바다에서 촬영을 했어요 바다에서 촬영을 했는데 아 좀 추울 듯 안 추울 듯 일단 음 음 어 저 근데 엊그제 엊그 어 저 이제 엊그제지 12시 지났으니까 음 그 저 옷이냐 피부과에서 저 트러블을 압출? 압출을 해가지고 메이크업을 지웠더니 이게 또 저거 됐더라고 핸섬 핸섬 얼굴이 어디야 후라아빠 잠깐 켰어요 잠깐 정말 많이 아껴 고마워요 이렇게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 있는데 네 너무 슬프다 오빠 왜요? 압출도 겁나 아프지 않나 아 근데 저는 좀 괜찮더라구요 저는 압출은 뭐 딱히 뭐 그렇게 아픈진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걸 하고 나면 이제 또 괜찮아지잖아요 You was it? 네 저 먹었어요 맛있는 거 먹었지 깐 하이 오늘도 고생했어 고마워 압출하고 빨갛게 됐는데 맞아 그래서 내가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 팡 팡이는 어딘가 있어 사랑해요 이라크의 주호 I got nervous show my face show my face show my face please speak in English too to understand you Hi I saw your message 저 여러분들의 DM들 다 봐요 I always I always all of your message 새우 아트는 우리 회사 이사님이 해주셨어요 You're gone too long your cash What? 침대에 누워있어요? 맞아요 침대에 누워있어요 I almost sleep but see you doing life Thank you But have a good night Say good night to me please Good night 헐 진짜 다 봐요 잘생겼다고 보냈는데 다 봐요 저 진짜 다 봐요 요즘 너무 많은 진짜 어떤 날엔 몇 천개도 오고 어떤 날엔 몇백개 오고 막 그러는데 진짜 다 봐요 근데 재밌어요 How's your day? 저 솔직히 요즘 별로 음... 좋진 않았어요 네 네 오늘 전신사진 찍었나요? 오늘 사자 한 300장 찍었을걸? 음... 다 본다면 매일가서 사랑한다고 보내줘야겠다 진짜? 뭐... 무슨 촬영인데 고달게 될걸 I'm fantasy in my dream that to know you one day I left six of nine Thank you I will try to learn Korean for you Thank you 하이 오빠 왜 안 자는데 제가 오빠 오슬레미오 랩 연습하고 있어요 저 8월달에 한국 가도 돼요 7월달에 오는게 좋을걸? 좋아요 오늘 셀클 레알 역대급이야 흠 고마워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 개인 포토북이야? 아니야 곧 알게 될거야 다음주 안에 When you're coming back to Chicago I don't know I wanna go 어떤 촬영했어? 그것도 곧 알게 될거야 데뷔 때부터 지금까지 팬인데 진짜 얼굴 매번 리즈 형 미쳤어 진짜? 주총이신 뭐 음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오늘 심지어 오늘 촬영하고 촬영 다 끝나고 미팅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일본 거 많이 사랑했어요 맞아요 주총입니다 주총 하게 됐어요 너무 좋죠? 그 주총 있잖아요 한국 한국 주총도 하자 그래 내가 말했잖아 한국 주총하게 됐어요 내 생일에 맞춰서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한달도 안나왔어 이제 아 이거 너무 말해줬나? 내가 빨리 오픈하자고 하긴 했는데 불어와 줄거죠? 나 심지어 내일 신곡 작업하는 날임 나심 오 rent 저게 될거 같애 으이씨 여유 시작 흠 흠 흠 흠 흠 몰라... 그냥 뭐... 어차피 뭐 3,4일 뒤에 알려줄 거... 미리 알려주면 뭐 어때요? 어차피 공연은 내가 하잖아요? 이렇게 나는 내일 혼나게 되었다. 크크크크... 판타지 선녀 할 거야? 글쎄요. 그거는... 하고 싶어도 못해요. 오빠 시집 받았어? 어? 시집 보냈어? 나 회사에 물어볼게요. 회사에 뭐가 많이 왔다고 했는데 내가 요즘 바빴어가지고 못 받았어요. 그거 내가 내일 당장 물어볼게요. 진짜 미안해요. 아니, 미안한 건데 내가 요즘 회사 거를 많이 못 받았어요. 그래가지고 계속 나한테 어, 뭐 좋은 씨 뭐 많이 왔어요? 했어도 제가 못 받았거든요? 제가 그거 빨리 확인할게요. 아, 알겠지? 아, 알겠지? 어떻게 할래... 내가 어르신 어떻게 될까? 아... 제 29살이예요 머리 왜이래 삐죽나 깜짝 놀라 How old are you? 아 근데 모를 수 있지 모를 수 있지 나 나 나 나 나 진짜 이해할 수 있어 살짝 당황했을 뿐이야 I just born in 1996 You are so young Oh my god thank you 아니에요 주호는 일곱살입니다 어? 저는 열 여섯 세 진심? 부럽다 컴백 앨범에 주호 곡이 있나요? 굳이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주호 내일은 곡 작업만 해? 맞어 내일은 곡 작업 내일 한 세 곡 써야 될거야 아마 아 써야지 쓸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을거야 아마 그래도? 할 수 있지 않을까? 저는 풋풋한 스무살이요 어? 부러운데? 네? 너무 촉박한거 아니야? 아니야 나 그래도 일보 후루 왔어 나 일본 주주총회 때도 2주 전 했었으니까 2, 3주 전에 이번에도 우리 보낸 가사 이번에는 다른거 새로운거 많이 해볼거야 또 오늘 밑에 갈 때 나 후두두두두두 이렇게 말하고 왔어 지금 누가 보고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너 다 안보이는구나 아 궁금한데 아니 안힘들어? 곡 작업하는거? 힘들다기보단 이제 저는 미친것처럼이랑 춤을 추고야 오늘이라서 이런 제가 썼던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차피 제가 못쓰니까 뭔가 그런 장르의 노래를 좀 써보려고 해요 주호 드라마 언더더군 목소리 너무 좋아요 땡큐 고마워 뱅뱅도 좋아 그리고 내가 뱅뱅 더 피나 머리 머리가 이렇게 보이니까 어 뱅뱅 더 피나 레이 뚜룽뚱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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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 아 미안합니다 일본에서는 부르면 안될까 아니 앞으로도요 주호야 화이팅 우리 모두 화이팅 나 웃어나 보자고 제일 좋아 얼굴 좀 보여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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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주총 때 음주콘서트 가능해 심지어 오늘까지도 그거를 추진해보려고 했다만 근데 굳이 음주콘서트를 안해도 마실 틈도 없을걸 내가 마실 틈 줄 줄 알아? 뛰어넘기 바별걸 내가 조건으로 건 게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작년 주주총회보다는 한국에서 하는 건 작년 주주총회 하나는 아 작년 주주총회 올해 이번 주주총회는 무조건 작년 주총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된다 이게 내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러닝타임도 늘렸는걸 내가 앉을 시간을 줄 것 같아? NO 우리도 공연을 할 때 이제 주최측이라 막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어떤 게 필요하냐 어떤 게 갖춰져야 되냐 이게 서로 티키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말한 건 작년 주총보다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공연을 하는 의미가 더 생긴다 내가 공연을 하는 의미가 더 생긴다 내가 공연을 하는 의미가 더 생긴다 잘했죠? 키티키티키티키티키티 생일개념 일은 내곡 일은 내곡을 하는 콘서트가 있었나요? 지금까지 일은 내곡은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능한가? 난 그래 일은 내곡이 없어 일은 내곡 하려면 내 모든 큐시트를 세 번씩은 불러야 될걸? 세 번씩 해도 되려나? 마음 편안하게 지내도록 하세요 그러게요 바다 촬영은 오빠 아이디어 어 이거는 내 아이디어였어요 어 스튜디오에서 찍는 것보다 바다에서 찍고 싶었어요 판타지도 불러야 되나?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불러야 될 게 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줘요 듣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물론 우리 써내문 쪽에서 물어보겠지만 보고 싶은 거 다 말해 다 해줄게 물론 다는 안 돼도 의견이 모이는 건 내가 다 해줄게 I love the boys greetings from Mexico Hi 기타의 노래 나 이거 보낸 사람 누군지 알아 나 저거 보낸 사람 누군지 알아 나 이미 프롬에서 많이 봤어 내일 작업해보고 나 그때 일부러 내일 작업곡 눌린 건데 작업해보고 못할 수도 있어 스완 스완 할게요 온라인도 해줘 공연 두 번 할 거니까 온라인 온라인은 안 될 거야 모르겠다 나 지키지 못할 약속 별로 안 하고 싶어 옛날처럼 막 질질 끄는 것도 싫고 얘기해줄 거 잘 안 하고 이런 거 싫어요 잘 안 하죠 좋고 너무 잘 안 하고 싶어요 너무 잘 안 하고 싶어요 으으음 으으음 지금 우리 저 해와 달 쪽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온라인도 한번 일단 우리 리스트에 한번 넣어볼까요? 얘기만 해봅시다 우리 미팅 때 얘기만 해봅시다 얘기만 안되면은 무리하면 안돼요 우리 하우유 굿 안 피곤엥 졸려요 저 요 며칠 동안 하루야 두 시간 잤나 세 시간 잤나 잘 못 잤어요 온라인에서 아 온라인 중계 해달라는 거예요 온라인 중계 그거 말해도 돼요? 말해도 돼요? 말해도 되는지만 저한테 지금 카톡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지금 바로 말할게요 말을 드린 아 뭐야 아 뭐야 왜 그냥 말하자 말하고 나면은 어쩔 수 없지 않을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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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지금 회사분들이 회사분들이 그 이거 라이브 보고 있는데 어 계속 답해주고 계셔 가지고 무대에 잘 없어 맞아 나 무대에 잘 없어 근데 그러니까 내가 온라인 중계를 해도 아 나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미팅할 때 항상 한 말이 있어요 무대에 자주 없는 아티스트 회사 똥줄 탐이래 혼나는 중 해와들은 저 안 왔네요 되게 저 되게 존중해줘요 온라인에도 내가 없어 근데 물론 할 수 있다면 최대한 하겠지만 내가 없어가지고 저는 2006년생 잠깐 2006년생이면 몇 살이니 19살이구나 와 아 말하지 말래 안돼 말하면 안돼 1번 때도 카메라 감독님 되게 힘들어 하셨어 해와들 모두 주워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도 행복해 진짜 아 그럼 촬영해도 돼? 촬영 아 이번에 촬영 오픈하면 안돼요? 우리 그냥? 듣고 있어요? 듣고 있죠? 합시다 이번엔 그냥 우리 하면 안돼요? 답장해주세요 아 근데 그거 맞아 아니 촬영 촬영하면 안 놀거잖아 같이 호응 grit 호응 제대로 안 해볼 거잖아 아니 아니 내가 알아서 찍어서 오픈해줄게 어? 내가 오픈해줄게 저번에도 촬영하게 해줬어 언제 그냥 내가 무작정 진흥거지 아니 나랑 놀아야지 아니 내가 대신 오픈해 줄게 진짜로 거짓말 누나 나 일본 때도 내가 먼저 센터캠 찍고 찍자 그랬죠 답장 올 거야 이제 또 맞아 웅이라고 왔잖아 내가 먼저 찍자 그랬어 오픈은 공연을 일주일 이내에 올려주시나요 그건 또 모르겠네 저번에도 오픈하겠다고 하고 지금도 올려주는 거 없잖아 올려주는 게 없는 게 아니라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웃기네 이거 실시간 얘기 일본 주총 영상 언제 주시나요 이거 언제 주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답장 올 거야 잠깐만 좀 있어봐 어떻게 할 건가요 방금 댓글에서 누가 꼭 한 개 정도는 촬영 오픈하자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 하셨어요 그리고 방금 어떤 분이 해와대 관계자님 부탁하건대 주총 날짜를 한 달 전에 공지 짓발 부탁드립니다 저 말해도 돼요 이거? 말하면 안 되나? 한국은 말하면 안 돼요? 그냥 말합시다 아 하게 해줘 한국만 아 한국만 한국만 할게 한국만 한국은 괜찮잖아 이제 예약해야 되는데 연차랑 예약 그 막 엄청 얘기해 한국만 할까요 우리? 어때요? 난 몰라래 얘기하래요 네 여러분 나 얘기해요 누나 누나 나 얘기한다 아니야 이거는 우리 나름 그래도 우리 원래 빨리 오픈하려고 그랬어 네 여러분 저 7월 6일 날 주주총회 합니다 질라이 6일 7월 6일 주호의 한국 주주총회에 있습니다 제 생일 이니까 알겠죠? 7월 6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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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라이 6 공연장 얘기해도 돼? 누나? 아 이게 무슨 무슨 상황이야? 근데 이것도 나름 신박하긴 하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을까? 아 공연장은 안 돼? 알았어 공연장 무슨 구인지만 알려줘 그래 힌트는 줘볼까? 왜냐면 힌트 주면 알 사람들은 알지도 몰라 누나 콘서트야? 팬미팅이야? 아 이거는 말해도 되지 여러분 저는 콘서트예요 나 시간 끄는 코너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냥 놀다 가세요 그래야 곡을 많이 하죠 힌트 오케이 힌트 오케이 이래 음 근데 힌트 이거 말하면 다 할걸? 나 여도한 곳? 아 이건 힌트가 아니라 대답한 거잖아 오픈북이 뭐야? 누나 오픈북이 뭐예요? 근데 웬만해선 다 알죠 나 여도한 곳이면 백아마트홀 네 삼성역에 백아마트홀이에요 저 여도했었잖아요 난 몰라 이제 누나가 분명히 힌트 말하라 했대 난 그린데 힌트 할 수 있는 게 그 밖에 없었어 책 피고 시험 보는 거? 그러니까 누나도 말하라는 거잖아 그냥 아 나 혀와들 진짜 또 웃기네 나 분명 허락 맞고 했디 누나 이 정도면 이제 더 가르쳐줄 게 없어 아 웃겨 다 가르쳐줬다 이제 2회차예요? 이것도 말해줘? 누나? 아닌 거 말해줘도 돼? 회차 말해달래 누나 6회라 하자라는데 아 웃겨 죽겠네 진짜 2회차예요? 두 번 할 거예요? 어 미안해요 어 이거는 내가 허락 안 받았네 몰라 이제 어차피 말해도 누나 뭘 안 할 거잖아 이거 정도는 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키 6일이나 7일과 이틀? 나 죽어 오늘 나 미팅할 때도 곡수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 그쵸 누나 우리 진짜 고민 많이 했어 어쨌든 맞아요 여러분 한국은 7월 6일입니다 한국은 근데 한국 주총 말고 또 있어? 누나 한국 주총 말고 또 있냐는데 어떡해요? 있다고 해요? 아니면 나라를 말해요? 아니면 말하지 마요? 답보겠지? 모른다 하자 아 미안해 아 너무 답장 못 그대로 말했구나 너무 많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? 그게 아니라 지금 실시간으로 저한테 답장해주고 있는데 아 아 웃겨 아 재밌다 오늘 재밌네 솔직히 해외는 미리 말해줘야 돼 그래 모른 척 할게요 괜찮아 다 얘기해줘 그냥 포스터 지금 스토리에 올려요 포스터 지금 스토리에 올리라는데 포스터를 오늘 찍었는데 어떻게 스토리에 올려 이제 어떡해요? 나는 이제 몰라 난 여기까지만 이제 근데 언제까지 회사에서 먼저 저 올리는 걸 기다려요 아 나 오늘 포스터 찍은 것도 그냥 말해버렸네 미안 근데 오늘 잘 나왔잖아 솔직히 인정 누나? 해외달 인정? 관계자님 지금 맥주 깠다래 누나 지금 혹시 술 드세요? 인정이래 오늘 포스터 잘 나온 거 인정하셨어 나도 오늘 그랬어 우리 나라 말해도 돼요? 아니면 말하지 말까요? 아니면 어떻게 해요? 아 잠깐만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하는 건 오픈한 거네 맞아요 다른 곳에서도 해요 Sun and Moons 아 Sun and Moon이래 여러분 다음에는 그냥 아 나라는 아직 말하면 안 된대 나라는 아직 말하면 안 돼 그게 재밌죠 이 케미 chemistry 아 그럼 무슨 달인지만 말해달래 날짜 빼야 된대 달은 말해도 되지 누나 달도 말하지마 대신 내가 티 안나게 말해 올게 이거 인정? 이거까지만 말하고 이제 방송 끝내자 졸려 기다리는 자에게 복이 올 것이다 아 그래 힌트 줄게 힌트 여러분 저는 주주총회가 한 번 끝나면 딱 한 달을 쉬어야 돼요 이게 힌트입니다 이 정도면 힌트죠 아 재밌었다 아 근데 더 말할 것도 없어 다 말했어 자 정리하면 여러분 7월 6일 주호 생일 겸 해서 한국 주주총회가 백암 아트홀에서 2회차가 열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주총회가 끝나면 한 달 정도를 쉬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느 나라가 될지는 정해져 있지만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네 다음 나라에서 어 또 다른 다음 주주총회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잠깐만 해와들 선생님 주호받아 조금 더 사랑해요 어 이건 내가 바란 게 아닌데 뭐야 아 여러분 이거 나 그것만 말하기 해줘 누나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해와들에서 나도 팬들 사랑이라고 보내줬어 해와들에서 사랑한대요 나 이것만 말하기 해줘 그 주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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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련 오늘 미팅한 거 있잖아 이건 말해도 되잖아 이것만 말하기 해줘 한번만 해와들 해와들 관계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내가 이렇게 말해준 게 좋지 않아 주호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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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하기 해줘 아 왜 한번만 한번만 아 아직 안되나 아 이거 안되겠다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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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 인정 막무가내 금쪽이가 따로 없네 한국 빼고 한나라만 가요 근데 솔직히 그래 그러면 일본 갔고 한국하고 또 다른 데 가면은 다른 데도 하면 안되나 다른 데도 하자 누나 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물론 왕장님 왕장님은 뭐예요? 아 나도 다른 데 다 가고 싶어 유럽라인도 가고 싶고 미국라인도 가고 싶고 다 가고 싶어 여러분 내가 진짜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써내문에서 저를 시계 안 냅두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진심으로 해와 달 누나 감사해요 오 누나? 오빠 내가 많이 애기고 할게 나도 우리 요즘 열심히 촬영하잖아요 진짜 바쁘게 사는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드라마 잘 봤어요 미스 인 뉴욕 나도 뉴욕 너무 좋아하지 저는 워커홀릭이거든요 저 일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실 해와 달 누나 계속 누나 그런 거 같은데 그럼 동생 그럼 동생 안녕 안녕 자 그러면 이제 저도 갑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안녕 해버 굿나잇 해버 굿나잇 해버 굿나잇 안녕 안녕 굿나잇 잘 자 사랑해 날씨대로 와인이 뿅